안녕하세요. 컴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컴퓨터는 고사양 컴퓨터의 시작이자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인텔 i5-13600K와 엔디비아 RTX 4070Ti 조합의 컴퓨터입니다. 예상과 취향에 따라 케이스나 쿨러 등의 구성이 바뀌기도 하지만 저의 표준 견적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품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i5-13600K 정품을 사용했습니다. 정품과 벌크의 서비스 기간이 3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랑 정품 중에 더 싼 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만 한다면 KF로 하셔도 되고요.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내장 그래픽이 있는 K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760M 오그로스 엘리트입니다. 유통사는 PC 디렉트고요. 메이커 선호도에 따라서 MSI 박격포나 A2 터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메모리는 패트리어트 DDR5 5600K 짜리 16기가 두개 32기가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삼성 DDR5 시금치는 분량률이 높고 수율도 낮고 가격 메리트도 없어서 마이크론 또는 팀그룹 또는 SK하이닉스 램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패트리어트 램은 SK하이닉스 8i 언락 버전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 RTX 4070Ti 트리니티고요. 4070Ti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고주파도 잘 안들리고요. 팬 소음도 잘 안들립니다. 그리고 언더도 착합니다. 크기도 적당해서 케이스도 안가리는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그래픽카드입니다. SSD는 SK하이닉스 P31 1TB를 사용했고요. 4.0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SK하이닉스 P41 또는 삼성 PM9A1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골드 750W를 사용했습니다. 스탠다드 800W를 사용해도 되지만 12VHPWR 즉결 케이블이 있는 파워를 추천드립니다. 문어발은 싫어요. 클래식2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다크플래시의 업모스트 750W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모스트도 출시기념으로 12VHPWR 케이블을 사은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쿨러는 딥쿨의 AG620을 사용했고요. AG620이 아니더라도 공랭 듀얼 타우면 아무거나 취향에 따라 하셔도 됩니다. 상당 커버가 있어서 깔끔한 걸 원하신다면 PC쿨러의 G6나 펜타웨이브의 Z06D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나는 RGB 있는 게 좋다. 그러면 3R6의 RC1800 또는 지우샥의 JF200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서멀 그리스는 에이맥이라는 국내 회사에서 연구개발하고 제조한 SGT4를 사용했습니다. 성능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진행한 테스트를 통해 검증됐고 가격도 1g당 1100원으로 굉장히 착한데요. 시간이 지나서 유지력까지 검증된다면 정말 최고의 서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멀의 성능을 테스트한 GBPC님의 영상 링크를 더보기란에 적어놓겠습니다. 케이스는 앱코의 G40 시그니처를 사용했습니다. 듀얼 타워의 경우 램 방열판이 있으면 CPU 쿨러와 간섭이 생겨서 팬을 위로 올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CPU 쿨러 장착 높이가 175mm 이상을 선호하는데요. G30도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나 스마트 쿨링이 있어서 더 조용한 G40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이것보다 더 크고 길다면 DLX22를 추천드립니다. 좌측 선정리는 이렇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24핀 메인 전원선과 USB 3.0 케이블은 여기 있구요. 아쉽게도 앱코 G40에는 C타입이 없기 때문에 C타입은 꽂지 못했습니다. 제가 앱코에 USB Type-C도 좀 넣어달라 했는데 USB Type-C가 생각보다 비싸서 추가를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CPU 보조 전원선은 8핀 하나 꽂았구요. 그래픽 카드 전원선은 문어바를 사용하지 않고 12VH-PWR 직결 케이블을 사용했습니다. 그래픽 카드 지지대는 그래픽 카드에 들어있는 걸 사용했구요. 아래는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구요. 상단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반대편 선정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편 우측이죠. 우측면 선정리구요. 카메라가 캠이다 보니까 초점을 전체적으로 못잡네요. 좀 뿌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구요. 전원 버튼과 리셋 버튼, 파워 LED, 하드 LED 버튼 선들은 이렇게 왔구요. 이렇게 왔구요. USB 2.0 케이블과 오디오 케이블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빠졌구요. USB 3.0 케이블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24핀 메인 전원 케이블이구요. CPU 보조 전원 케이블이구요. 후면 펜 선입니다. 전면 펜 선은 이렇게 왔구요. 항상 하는 거지만 선정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이오스는 F4D 최신으로 업데이트 했구요. CPU는 전력 제한 해제도 했습니다. 저는 인텔 같은 경우 대부분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바이트 보드에 있는 기능인데요. 램 오버를 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DDR5 XMP 부스터라는 걸 사용해 보세요. XMP 램이 아니더라도 XMP 램처럼 오버를 해줍니다. 물론 램 수율이 따라줘야 가능한데 SK 하이닉스 에이다이 언넉되어 있는 패트리오트 램의 경우 하이닉스 XMP 6400으로 설정했을 때 오류 없이 잘 작동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결과값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스트는 인케이스 상태에서 했구요. 실내 온도는 22도였습니다. 타임스파이 CPU 점수는 18,073점 CPU 최대 온도는 78도였구요. 그래픽카드 점수는 22,871점 그래픽카드 최대 온도는 75.8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네벤치 R23 멀티 점수는 24,140점 최대 온도는 87도가 나왔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실 사용함에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는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컴퓨터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